온타리오즈의 토론토 한인회가 독도 아리랑 만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2014 어린이 문화체험 캠프 개강에 맞춰 어린이들과 동포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교수들 이외에도 토론토의 정혜영 작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영토이자 생태환경의 보고인 독도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도 아리랑 만화 전시회는 오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토론토 한인회는 서양화와 볼룸 댄스, 색소폰 등 올여름 문화 강좌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수업들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